코스페이시스 에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조정 방법과 단축키를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화면 시점 변경입니다. 손가락 두개로 화면을 집으시고 회전시키시면 카메라 시점을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위아래입니다. 손가락 두개로 화면을 집고 위아래로 이동시키면 카메라 시점을 위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줌인 줌아웃입니다. 손가락 두개로 화면을 집고 손가락 간격을 좁혔다 넓혔다 하시면 줌인 줌아웃이 가능합니다. 손가락 한개로 화면을 집고 드래그하시면 카메라 시점이 이동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브젝트 조작입니다. 손가락으로 오브젝트를 한번 누르시면 원하는 오브젝트가 선택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 후 손가락 두개로 오브젝트를 좁혔다 늘리면 오브젝트의 크기가 조정됩니다. 오브젝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오브젝트를 이동시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오브젝트를 두번 클릭하면 오브젝트의 설정값을 킬 수 있습니다.